이 엔지의 특허 기술로 개발된 신개념 난방 텐트 이 엔지의 특허 기술로 개발된 신개념 난방 텐트 덮개를 닫으면 외풍을 차단하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벤트 구조로 외부와 내부의 공기순환을 도와 결루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텐트를 접고 닫음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바퀴를 부착하여 보다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으며 가방 형태의 접이식 구조로 어디든 손쉽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엔지의 신개념 텐트는 캠핑용 루프탑이나 1톤 트랙에 탑재하여 캠핑카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노숙자 보호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 엔지는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품질 좋은 레저용품과 생활용품을 개발, 생산하여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